시흥과 판두를 잇는 신설된 3개 노선이 개통했습니다. 은행동의 은계행복건강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시흥에서 취업 준비를 위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정 소식을 전하는 시흥 시정 소식의 김도희입니다. 그동안 판교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경기 프리미엄 버스 예약제 노선을 이용해야 했었는데요. 이런 불편해소를 위해 경기도 공공버스 3개 노선이 6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흥에서 판교 방면을 오가는 버스는 경기 프리미엄 버스와 함께 8,106번 버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버스 예약의 조기 마감과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웠고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에 시흥에선 경기도 공공버스 공모사업에 참여했고 시에서 제출한 3개 노선이 모두 선정돼 개통하게 됐습니다. 특히 시흥 하늘휴게소를 통해 은계, 목감, 정황, 목감 권역을 빠르게 연결해줄 뿐만이 아니라 의왕 청계영업소를 통해선 그동안 우리시에서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웠던 의정구와 구리, 잠실 등 여러 도시 간 환승이 가능해져 한층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노선 신설이 시흥 시민들의 이동권 확장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해봅니다. 동네에서 혹시 행복건강센터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지역주민들의 공공보건 혜택에 대한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지역보건기관인데요. 은행동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은계행복건강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시행에선 지난 6월 10일 은계2어울림센터 3층에 은계행복건강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며 구개소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은계행복건강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춰 특화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소 전엔 임산부 대상 요가와 태교교실을 시행한 바 있는데요. 6월 말엔 어르신 대상 기억력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강사랑방 역할을 할 은계행복건강센터 앞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건강보건서비스 제공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미취업 청년분들께 유용한 소식인데요. 취업할 때 꼭 필요한 각종 어학과 자격증 시험들 응시료 비용도 만만치 않으시죠? 우리 시에선 취업준비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어학과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토익 등 어학시험을 포함한 한국사와 국가공인자격 등 총 909종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1인당 신청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 어플라의 통합접수 시스템에서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청년들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고 하니까요. 취업 준비 중인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정 소식의 김도희였습니다.